자 오늘의 수은 선수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은 선수 박동원 선수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팀분들이 불러주시는 응혼가 불려드리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요.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첫 타석부터 2탄점 적시타를 치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4직에서 저희가 1승 2패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꼭 돌려주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위딩실에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박동원 선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정말 오늘 5백 탑점을 기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올려주세요 긴장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전혀 5백은 거침없이 치려고 했는데 또 좋은 타워가 나와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박동원 선수 보면은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거침없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집중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멋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주시고요 오늘 배터리 호흡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플러커 선수하고 호흡도 너무 좋았는데 경기 템포까지 좀 빨랐어요 플러커 선수에게 좀 어떤 피칭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까 네 상대 타자한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플러커 선수가 워낙 템포가 좋아가지고 제가 그 템포에 맞춰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플러커 선수하고 박동원 선수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일 연속 2만 명이 넘는 관중 속에서 이렇게 또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짜릿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내일 경기도 있습니다 내일 경기 각오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덕에 저희가 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저희가 어떻게든 최소 위닝 시리즈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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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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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